자,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안성에 있는 팜맨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한 날이 며칠이죠? 10월 31일 할로윈데이라서 주은이 첫 키로 변신 얼굴도 여기 다 특수 분장한 거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모기 뜯긴 거 모기가? 우리 초원이는 냠냠 있지 뭐예요? 대인 한 명당 12,000원이고 36개월 아기는 미만 아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도 무료입니다 하자? 초원이는 잘 타고 있네요 아마도 유모차 빌린 데 얼마였죠? 4,000원이요 현금만 가능 현금만 계좌이체도 안 되고요 맞아요 좋은 정보 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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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아트 이런 것도 있고 동물들이 좀 있나 봐요 양도 있고 말도 있고 돼지도 있고 유모차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해놨다 전체적으로 그러게 유모차랑 휠체어 대여가 가능하니까 길이 이렇게 좋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대여해주고 길 못 다니게 해놓으면 억울하지 맞아 지금이 2시 50분인데 3시에 미니 말 이야기 미니 말과 놀자라는 이벤트가 있네요 미니 말 이야기? 미니 말 볼 수 있나 봐요 조랑마일이랑 놀 수 있는 건가? 아파? 조은아 딸러워? 끌려줄까? 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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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프면 빼버려 아프면 빼버려 아유, 시원해 아빠가 해야 되겠다 제가요? 아빠 머리도 많이 길러가지고 아빠, 조은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조은이 인정하세요 귀여워 아유, 예쁘네 아유, 예쁘네 안녕 예뻐요? 어우, 예쁘네 훨씬 시원해 보인다 아, 나 이거 해야 돼 미니 말 안녕 어머, 귀여워라 우와 우와, 미니 말이다 오, 얘들 최근에 만난 말 중에 제일 예쁘다 조은이 좋아한다 안녕해, 안녕 안녕 반가워, 난 조은이야 조은이가 이렇게 접으세요 cut it 가까이 이래 아유, 천 이빨이 좋은 얼굴만 해 조그마한 게 되게 크다 이쒸이 와이여 하하하하 조은이 말 따라하는 거야? 조은이가 한 번 더 해줄까? 조은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스윗 후웩 그üt 이런 거 진짜 말 그대로 영상 간이네 마리랑 달리기 시합하는 거래. 여기 스타트. 벽을 찍고, 여기 골인하면 돼. 천하 일로 와봐. 여기 서세요, 여기서 출발이에요. 일로 오세요. 투, 원. 고우! 가자! 가자! 벽 찍고 천하 벽 찍고. 다시 뛰어오! 가자! 가자! 엄마 간다. 가자! 엄마 신났네, 신났네. 와, 여기는 바다예요. 와, 여긴 바다 속 친구들이다. 천하, 문어 어딨어? 문어? 오오오오오. 뭐야, 터치가 되는 거야? 그러네. 신기하다, 한 번 더 눌러보자. 어. 초은이 보고 참. 오, 뭐야. 바뀌었다. 숲속 친구들이다. 초은아, 사자 사자 만져봐. 사자. 아, 예쁘다. 아, 울음소리 들려주는구나.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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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다, 나비. 나풀 나풀 나비야, 어디 가니? 와! 자, 나비 잡아보자. 잡아보자, 나비. 나비야, 이리 와! 해봐. 낙엽이다, 낙엽. 와, 초은아, 저기 눈 굴러 간다. 눈 굴러 가요. 아, 예쁘다. 나갈까, 이제? 자, 다음 장소는 마. 굿. 간. 어, 저기 말 정면에서 보고 있다. 어, 말 좀 무서운데? 안녕. 이번에 까만 말이네. 저는 안녕 해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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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은아, 이거 그네 의자다. 그네 의자. 우와, 하나, 둘, 셋. 뒤로 쭉. 보안관이네, 보안관. 여기 올라가 볼까? 초은아, 이게 뭐야? 나무다, 나무. 따뚱. 천혜 봐, 인정의 집. 귀여워. 이야. 아직 조그매. 또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초은아, 엄마 봐봐. 아, 날 무거워. 오, 약간 무서운데? 올라오니까. 간다, 차은아, 엄마 봐봐. 간다. 고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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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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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초현이 안녕하고 있어? 초현이 엄마 안녕해요 재밌다 초현이도 쯔만 크면 이거 진짜 재밌어 할 거 같은데 그러게요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와 여기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냥 놀이공원이네 뭐야? 카트야? 저기 가보자 타보자 여기 티켓 발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가능하세요 초현이가 탈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다음에 또 놀러 오기로 했어요 좋아요 우리 초현이가 빨리 컸으면 하면서도 천천히 컸으면 하면서도 좀 미묘하게 막 그런 느낌이야 뭔지 알지? 우동 먹고 내가 초현이랑 나가 먹을까? 나 별로 배가 가운 거 봐서 내년이 엄청 간단하냐 아 먹어봐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거랬어 옛날에는 여보가 맛있게 먹으면 진짜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는데 초현이까지 행복이 두 배가 됐네요 잘 먹네 아이고 고생한 우리 딸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우리 딸 먹었어 먹었어 초현아 그럼 저희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동덩 자 맛있게 또 먹었고 이제 다시 한 번 재미있게 놀러 가보자고 초현아 당나귀들 밥 먹는다 헐 예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와 당나귀랑 있냐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와 만지고 싶어 상아 농원인 애랑 비교한데 크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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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맑았다 크기가 거의 자 하나 둘 셋 찰칵 둘 둘 셋 찰칵 찰칵 타조 예쁘다 타조 되게 예쁘다 와 얘 너무 예쁘다 나 타조 이렇게 보는 거 처음이야 그러니까 나 타조 처음 봐 되게 예쁘게 걷는다 그러니까 우아하다 뭔가 전설의 동물 같아 전설의 포켓몬 같아 지금 막 너무 신기해 나 지금 타조가 왜 타조인 줄 알아? 조류 중에 제일 큰 거지 아니야 타조 뭐 커피 타조? 아니 나 타조 아 여기 가까이 있는 양 보러 갈까? 네 초현아 아빠 따라해볼까? 네 네 예뻐라 어 잠깐만 저 쟤는 왜 나와있냐 오 가보자 양이다 아구 예뻐 안녕 아구 예뻐라 안녕 초현아 양이야 어 counseling 여기 다람쥐 있어 어디 다람쥐샴 그러네 오너 obra 오른 rulers Floor 얘 봐 어떻게 해 진짜 귀엽다 하이 네 이리겠다가 엄마ond 그들은 엄마가 대단해 하이 Kirum 호gli구요 고맙 자연스러운 교체 아 너무 귀엽다 어떻게 해 물먹는다 바람쥐 물먹는 아 이게 봐봐 돌리는 거 너무 귀여워 점프하는 거 초원아 애가 열심히 운동한다 그지? 결혼 전에 다이어트 하나 봐요 하하하 자 주쿠이 갑니다 도움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점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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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박수 와우 뭐야 너무 귀엽다 와우 뭐야 너무 귀엽다 머리 깨깨 머리 깨깨 소연아 꼬꼬꼬꼬 꼬꼬꼬꼬 꼬꼬꼬 소연아 꼬꼬꼬 꼬꼬 엄청 빠르다 와와와와 오 hoop 와 달려 달려 소연아 달려 달려 소꼬리야 소꼬리 앨범 Για야 Especially 안녕 조약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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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잡아라 와 시, 소, 박정 와 옳지 이거 봐 우와 와 와 엄청 빠르지 타조가 여행자한테 와서 하는 말은? 나 타조 여기서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타 이거 오 뿜뿜뿜뿜뿜뿜 까구라 우와 짱이다 초은아 동물들도 없는 거 너무 재밌었다 그치? 이때까지 동물원 갔던 것 중에 최고였던 것 같은데? 오 진짜 대박이야 항상 행사라고 해봤자 그냥 애들 먹이 주는 거 하고 설명해주기 이런 거 다 됐었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꽃밭 꽃밭 지금은 가을이라서 코스모스가 열릴 때래요 어? 나 여기서 초은이 안고 한번 뛰어볼래? 그래 하나 둘 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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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우쭈 하나 둘 우쭈 귀엽다 조심 내리막길은 천천히 가야 돼 속도가 제어가 안 되지? 아 예뻐 뭐 봤어? 다 왔다 하나 둘 셋 뿌잉 엄마 손 자 좋습니다 오늘 사유가 여기 어디였죠? 안성팟랜드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안성팟랜드에서 재밌게 놀다 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놀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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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